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! 드디어 저희의 새로운 싱글 러브워모나잔이 발매되었습니다! 이번 신곡은 저희 라이즈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팝 댄스곡인데요. 문득 찾아온 첫사랑의 감정을 응급상황에 빗대어 불러보았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니까 라이즈의 신곡과 함께 힘찬 새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 멤버들의 연기와 스토리가 돋보이는 이번 뮤직비디오도 꼭 감상해주시고요. 쇼타로 형과 제가 직접 참여한 이번 신곡의 멋진 안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